안녕하세요. 저희는 다미 밴드이고요. 저는 다미인데 사실 이 친구는 올해 두 번째 공연을 하는 거고 저랑 이 친구는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매번 제가 이렇게 끌어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다미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미 밴드가 되었고요. 제가 모은 밴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오늘 부룩곡은 두 곡입니다. 두 곡이고 일단은 썬데이 모닝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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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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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다음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